이러다간 사파리 잔역이 텔론의 선아기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. 몹시 불안한 16강. 아니나 다를까 텔론의 조정들은 투스, 호랑이 파까지 평정하게 떠나서는 그강 무도하게 밀어붙이는 투스. 이때! 더 이상 참지 못한 16강은 투스에게 일경을 가하라. 텔론 또한 결정. 무너지게 된다. 욕심이 너무 과했던 이들. 과했죠. 욕심이 과했어요. 신나를 얻으려던 곳은 쓰라린 선체와 함께 일장춘몽이 되고 말았다. 가리앉아. 감사합니다.